작곡가 겸 가수 독특한 목소리의 주인공 신나남이 불러줍니다. 이것이 인생이다. 세상에 태어날 때 순서가 있지만 세상을 떠날 때는 순서가 없어요. 천년만년 살 것처럼 발부닥치며 살다가 예고 없이 부르면 손으로 떠나가네.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타고 가고 싶은데 가고 보고 싶은 사람 만나는 것이 이것이 인생이다. 멋지게 살고 싶은데 세상을 살만하니 저 멀리서 호란에 세상에 태어날 때 순서가 있지만 세상을 떠날 때는 순서가 없어요. 천년만년 살 것처럼 발부닥치며 살다가 예고 없이 부르면 손으로 떠나가네.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타고 가고 싶은데 가고 보고 싶은 사람 만나는 것이 이것이 인생이다. 너무 멋지게 살고 싶은데 세상을 살만하니 저 멀리서 호란에 나는 나는 못 봐하네 나는 나는 못 봐하네 할 일이 너무 많았어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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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